오늘 다이슨 코랄 스트레이너로 한번 레이밍 한번 넣어볼게요 좋아해요 네 다이슨 코랄 같은 경우엔 슬라이딩도 잘 되고 플래싱 플레이트라고 딱 잡아줘 빠지지 않아 보관은 무선이니까 내 손이 자유자재 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나갈 준비를 해볼까? 185도로 세팅 완료 뿌리를 살짝 살려주고 가운데까지는 스테이지 마지막엔 시컬 한번에 쓱 머릿결도 안정하고 무선이어서 정말 편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10분 후에 자동으로 꺼지니까 매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마무리 다이슨 다이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